우리 인류가 이 지구상에서 문자 형태를 먼저 썼을까 숫자 형태를 먼저 썼을까 생각을 해보면 본능적으로 사람에게는 손가락도 달려있고 하다보니까 먹고 사는데 가장 필요하잖아요 숫자라는게 계산을 해야지 뭔가 주고받기도 하고 예전에는 물물교환식이 많았으니까 더 그랬지 않을까 싶은데 이 숫자라는게 요즘엔 더 중요해졌죠 자신의 이름을 대체하는 그런 수단이 되기도 하고요 모든 데에 숫자가 붙어있기 때문에 저같은 경우에도 어떤 애청자는 애칭도 알고 있고 닉네임도 알고 있지만 숫자로만 불려주는 분도 있어요 휴대전화 뒷자리만 남겨주시는 분들도 있고요 이 동호수 잘 알아야 뭐 상대의 집이라든지 찾아가는 곳을 알 수 있죠 뭐 동의 숫자도 알아야 되고 호수도 알아야 되고 이렇습니다 여러가지 또 관련된 숫자 같은거 나의 뭐 어떤 그 등록된 번호 같은거 이런것도 헷갈리면 뭐 큰일나구요 가장 중요한 것은 뭐 계좌번호 같은거 이런거 헷갈리시면 안되죠 그래서 숫자 잘해오는 것도 참 재주인데 요즘에는 그냥 무턱대고 이렇게 저장을 하고 하다보니까 어떤 때는 아주 가까운 사람들의 휴대전화 번호도 기억이 안나서 못거는 경우가 있어요 요거는 좀 몇명은 좀 기억을 해주면 좋은데 너무 믿다 보니까 기계가 정직해서 입력되면 다 나오는데 이러다 보니까 이제 중요한 시절에 아니면은 기계라는건 오류를 일으키기 때문에 삭제될 수도 있고 이제 없어질 때가 있잖아요 이러면 아주 뭐 난감하죠 정말 바로 걸어야 되는데 기억이 안나고 또 여러가지 숫자들 기억이 안나고 요즘엔 또 디지털 도록도 많이 쓰니까 잘못 실수하거나 살짝 취해서 가시면은 집에 들어갈 때도 겨울에는 아주 고생을 하거나 요즘엔 보안장치가 잘못 잘 돼 있어서 여러분들이 뭐 여러 번 잘못 누르면은 아예 그냥 몇시간 동안 작동 안하는 것도 있고 뭐 큰소리가 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숫자라는걸 잘 기억해야 되는데 이제 정말 숫자가 중요하죠 항상 충명한 기억력 이런거 중요합니다 한밤의 음악여행 성우진입니다 오늘 11월 15일 이제 뭐 절반이 가고 있는데요 오늘의 음악여행 출발합니다 little one in the day 생각보다 많이 아예 굉장히 많 média 일단 신청을 해주세요 오늘의 음악여행 출발합니다 오늘의 음악이로 통한 재룹입니다 오늘의 음악이 제작가 오늘의 음악을 잊습니다 오늘의 음악이 claus stroke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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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와 분위기 괜찮죠 우리 톡톡님은 일단은 첫 글을 남겨주셨는데 숫자로 불리는 사람 나는 누군지 느낌 확 오는 여기까지 듣자 보니까 하도 전적이 많으셔서 오늘도 가볍게 한 잔 하신 게 아닐까 하는 가벼운 의심이 저는 확 드는 덧글이었습니다 안 잔 하신 게 아닐까? 여러분 또 조금 말씀이 많아주신 분들도 조금 말씀이 많아주셨습니다 애청자분들도 있고 환절기 건강 더 조심하시고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정말 괜찮냐는 청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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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춘을 보내고, 청춘을 보내고 식당으로 자리 잡기까지 고생도 많았지만 네 고맙습니다 용표 씨는 매달 수익의 일부를 이웃을 위해 기부하고 있습니다 혼자 큰 사람이 어디 있어요 도리어 제가 감사드리는 거죠 친절한 용표 씨처럼 지금 따뜻한 결심을 해보시면 어떨까요 후원문의 1544-9599 굿네이버스 숫자가 입이 없어서 거짓말을 못하나 보죠 숫자는 거짓말을 안 해요 숫자를 시키는 사람이 거짓말을 하지 재밌는 말씀 좋은 말씀이었고요 참 진지하시기도 하고 넓기도 하시고 늘 볼 때마다 그렇습니다 저는 태생적으로 수학은 별론데 숫자는 굉장히 잘 외우는 것 같아요 이상하게도 이렇게 한 번 보면 외우는데 저 계좌번호, 웬만한 번호 다 외우고요 금방 봐도 숫자를 잘 외우고 특히 뮤지션 관련된 숫자는 더 그런 것 같고 이게 뭔 줄 알함 가끔 이런 생각을 하는데 숫자에 강한 사람이 있고 약한 사람이 있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게 각자 특징이니까 뭐가 낫다고 볼 수는 없겠죠 어떤 때는 머리를 비워주는 것도 괜찮으니까요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방법은 같습니다 일단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샵 9070 이 번호는 기억을 하시죠 여러분들도 꼭 기억해야 될 번호 중에 하나 샵 9070 그리고 경인방송 주파수 90.7메가 이런 건 기억을 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사진도 100원에 정보 이용료 따로 부과가 되고요 경인방송 홈페이지 둘러보시다가 이건 컴퓨터, 스마트폰 다 가능하고요 여러분들의 아이디와 비밀번호, 앱과 공통이죠 글도 길게 남기고 싶으실 때는 게시판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전화하시는 말씀이라든지 신청곡에 관련된 사연도 있는 그런 신청곡도 좋고요 여러 가지 경인방송에 바라는 점이라든지 들으셨을 때 이러한 생각이 있다 이런 것도 괜찮습니다 비밀글도 가능하니까요 체크해 주시면 여러분들과 관리자만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니까 약간 남들이 안 봤으면 한다 하는 그런 내용은 글을 아예 안 남기지 마시고 그렇게 남겨주시는 방법이 있으니까 일단 오시면 좋고요 경인방송 기자 분들의 취재기사 경인방송 홈페이지로 오셔서 먼저 보실 수 있고요 여러분들에게 매일매일 거의 비슷한 시간에 오후 늦은 시간에 요즘에 한 6시, 7시 때인 것 같아요 조금 일찍 마감이 될 때는 5시 때 여러분들에게 전달이 되는데 여러분들은 딱 한 번만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카카오톡으로 경인방송 정말 뉴스 검색하셔서 플러스 친구 맺게 해 두시면 휴일 공휴일 포함해서 뉴스 나오는 날은 여러분들에게 꼬박꼬박 신문 배달 받듯이 카카오톡으로 전송이 되니까요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뉴스부터 또 그리고 그때그때 시간이 바쁘실 때는 좀 끊어서 그때그때 틈날 때 카카오톡을 여시면 되니까 편하게 받아보시는 것도 좋겠죠 한번 신청해 보시면 또 카카오톡 방 열려있는 프로그램들하고는 소통도 가능한 그런 매체로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청권에 사시는 분들은 생방송과 가장 시차가 없는 또 여러가지 중간중간 또 그때에 따라 약간 좀 작동이 안 되는 앱이라든지 인터넷은 그럴 수도 있는데요 전파는 그런 경우 별로 없잖아요 항상 이제 비상시를 대비하는데 요즘에 여러가지 또 기능성 라디오들 패션 라디오들 나오고 있으니까 하나쯤 갖고 있다가 여러분들이 가청권에 사시는 분들도 그렇고 그 외 지역은 이제 본인 특별하게 잡으실 수 있는 그런 라디오 들으시면 되니까 뭐 그렇게 하나 구비하셔도 좋을 거예요 그리고 또 오디오 갖고 계신 분들 오래전부터 튜너도 갖고 있어요 하시는 분들 90.7MHz 기억해야 되는 숫자라고 말씀드렸죠 경인방송 주파수가 뭐야 뭐야 이러시면 안 되니까요 예전 것들은 또 자동찾기 기능 안 되는 것도 있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직접 튜너 라디오로 90.7MHz만 맞추시면 깨끗하게 경인방송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연결할 수 있는 일단 컴퓨터 종류들 다 됩니다 데스크탑 PC, 노트북, 태블릿 PC 그 외에 또 작은 전자기기들이 요즘 와이파이나 뭐 다 연결되는 것들이 꽤 많아요 이런 것들도 가능합니다 경인방송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라디오 항목 한 번 더 들어오시고요 두 가지 창을 온웨어에서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면 돼요 보이는 라디오 창은 경인방송 행사 내용이라든지 행사 사진 이런 거 보시면서 조금 더 넓은 창이고요 소리만 듣기 원하시면 라디오 창 여시면 편하게 소리만 들을 수 있어요 라디오만 청취할 수 있는 라디오 기능으로 사용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과 소통하시려면 여러분들의 스마트폰 항상 손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는 스마트폰이 좋겠죠 인사도 하시고 대화도 나누시고 여러분들의 또 예약 진청곡 올려주시면 또 좋겠고요 여러 가지 이야기 또 오늘의 일과 서로 나누면서 재미있고 즐겁게 이 토크방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주인공은 여러분들이니까요 저는 이렇게 정리해드리고 또 소개해드리는 그런 역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거 올려주시고요 또 그리고 저에게 왠지 우편물로 사연 보내시거나 또 뭔가 나의 이야기를 전하고 싶으신 분들은 경인방송 홈페이지 아래쪽에 인천본사 주소로 저에게 보내주시면 되고요 가장 짧게는 두 글자죠 한밤 그리고 제 이름 당연히 되고요 한밤의 음악여행 짧게도 괜찮지만 매일매일 또 경인방송에 와야만 여러분들이 들으실 수 있는 제 이름이 달려있어야 돼요 한밤의 음악여행 성우진입니다는 IFM 경인방송에서만 매일 밤 12 밤 10시부터 12시까지 여러분들이 들으실 수 있으니까 딴 데 가시면 없어요 그러니까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일단 에릭 페이버의 멋진 목소리를 시작했는데 뭐 목소리도 멋지지만 영국 브리팝 계열에서는 빼놓을 수 없는 스타들이죠 서로 스타일이 완전히 다르고 목소리 톤도 다르지만 스웨이드의 브랫 앤더슨의 솔로곡이에요 요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동호수에 깔려서 집 못 찾아가시고 어르신들 뭐 그런 경우도 많잖아요 너무 복잡하게 뭐 또 바뀐 주소 옛 주소 뭐 이런 것도 헷갈리기도 하고요 모든 집에는 또 숫자가 달려있으니까 인 더 하우스 오브 넘버스라는 곡 준비해놨고요 또 버브의 보컬리스트 리차드 에시크로프트 참 키가 크죠 리차드 에시크로프트의 갓 인 더 넘버스 이렇게 영국 브리팝의 전설적인 두 사람의 솔로 곡들을 들어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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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metimes I kn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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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숫자 외우는 거는 능력이 뛰어나다 하는 걸 지금 보여주고 계신데 경상도 출신 여인분들의 숫자 외우기 배틀이 나는 카드번호, 신용카드죠? 신용카드 번호를 외우고 있다 아까 전화번호 가족까지는 외우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3개 더 계좌번호, 오유은님의 응수가 나왔습니다 훌륭하세요 남성분들 망연자지 남성분들 가끄다 막 덤벙대고 이러다 보면 어? 내 휴대전화번호가 뭐였지? 차 번호가 기억이 안 나는데? 이럴 수가 있는데 어쨌든 속으로 우아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 음악 들어봐야죠? 숫자라는 노래 골라놨는데요 이적의 숫자, 이분도 숫자 잘 읽을 것 같죠? 그리고 두렁끈 타이거의 숫자놀이 이렇게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했던 시간이 모두 숫자로만 남은 것 같아 생각을 멈추려고 해봐도 내 안에 나도 모를 작은 방이 있나봐 그곳에 웅크린 한 아이가 연필 하나 들고 써내려가는 우리가 함께 했던 시간이 이제는 숫자로만 남은 것 같아 네가 걸어왔던 적은 몇 번이었나 우리가 봤던 영화 몇 편 커피에 시럽은 몇 번 눌러서 넣었나 우리 처음 키스를 나눴던 시각과 제일 길었던 통화 시간 내게 이별을 선언할 때 눈 깜빡임 수없이 많았던 추억들을 감히 새어보려 밤을 지새나 우리가 함께 했던 시간 이제는 숫자로만 남은 것 같아 하나, 둘, 셋, 넷, 다섯 세다가 새어나오는 한숨은 삼키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언제쯤 이걸 그만둘 수 있을까 사랑한다고 말한 적은 몇 번이었나 말 다툼했던 일은 몇 번 걷다가 비를 피해 멈춘가 몇 번인가 우리 처음 키스를 나눴던 시각과 제일 길었던 통화 시간 내게 이별을 선언할 때 눈 깜빡임 수없이 많았던 추억들을 감히 새어보려 밤을 지새나 우리가 함께 했던 시간은 이제는 숫자로만 남은 것 같아 공연 she's clandestine let alone 얘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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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밤의 음악여행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거는 듣고싶은 분들에게 죄송하지만 브렉퍼스트 인 어메리카 미국에서 만나요 미국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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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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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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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mentos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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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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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나요 최고위원 멜로블루님 큐바 주재훈이 선물로 보내주셨구나 시가를 시가 잘 앞에 커팅 잘 하셔야 돼요 커터기가 깽룡하게 나오면 이상한데 세여서 가끔 무서운 장면이 생각이 나는데 시가는 뭐 천천히 피우면 30분도 피울 수 있으니까 조심해서 호흡 잘 하시고요 이 여성은 이 여성은 참 예명을 독특하게 주어오요 이 여성은 참 예명을 독특하게 주었어요 이 단어 저 단어 영어식으로는 스키 워터하우스인데 일본식 이름이니까 스키 워터하우스 여러분들이 아실 스키야키 바로 그 스키예요 여기저기 쓰이는 스키 쓰는 노래라든지 그룹들도 꽤 있었는데요 스키 워터하우스의 이름과는 다른 또 분위기를 내주고 있는데 투 러브라는 배아람님과 멜로우 블루님의 신청곡 역시 뭐 이런 느낌 아니면은 참 듣기 힘든 아마 많은 남성분들 처음 들어보시는 뮤지션일 수도 있어요 XX까지는 들어보실 수도 있었는데 두 곡 이어드립니다 스키 워터하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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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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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만나요 어떤 분이 동의할 수 없어요 아니요 my baby loves how how and how can and what what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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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and 都 and and as aa 머무는 그날 어떻게 변할지 알 수 없어서 또 하나의 문을 만나면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는 것 언제라도 같은데 나의 머릿속에서 맴도는 그 말 나의 입술 위에서 머무는 그 말 나의 머리에서만 맴도는 그 말 나의 입술 밖으로 떠나지 않아 나의 입술 위에서 머무는 그 말 너의 귀에는 들리지 않아 나의 입술 위에서 머무는 그 말 이른 어느 봄날 떠나지 못한 찬 겨울 끝 바람에 옷깃 여미온다 언제부터였나 체녹지도 않은 메마른 땅 위로 연초록이 어리운다 무너진 담장 아래 한숨 흘기에도 아무 두정도 없이 우리를 내린다 이름 없는 날에 이름 없는 곳에 이름 없이 살다가 또 이름 없이 간다 연초록이 어리운다 다 훌륭한 악기들이 살아있고 사운드가 살아있는 악기들은 잘 들려요 너의 귀에는 들리지 않을지 몰라도 YYH님 내공은 엉뚱한 데 가서 찾으시면 안 돼요 내공은 가까운 동네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뭐 탁구장을 찾으시든지 테니스장이나 골프장에 많아요 가서 달라고 많이 줄 거예요 내공이진 않지만 내공인 듯 받으면 돼요 내공을 내 땡 뭐 이런 데서 찾지 마시고요 다음 이렇게 뭉치는 것도 아주 특별한 경우인데요 라올 미동과 제이슨 무라우스의 키폰 호핑 이어드립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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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cho cort지想 고맙습니다 건강나 유니 허벅스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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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멈추지 않고 진지리님하고 제가 비슷하다고 했잖아요. 적당히 멈추셔야 되는데 뭘 무슨 쿠라까지 나오고 그래요. 그러시면 아닌데요. 머리 아파요. 평상시에. 시간 날 때 뭘 하시는지는 대충 각자 나오겠는데 힙합 가사 같은 거 너무 진지하게 보고 그러시지 마시고요. 제가 힙합 가사만 심의를 아주 심하게 해봤는데 참 그러면 안 돼. 뭐 그렇게 무슨 갱스터처럼 살지도 않고 미국 사람들도 아닌데 뭘 가사를 그렇게 만들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러면 아니되어요. 힙합 뮤지션들 지금 듣고 있지도 않겠지만 힙합 뮤지션들에게 아주 좋은 이어폰을 소개할 수 있는데 최근에 나왔는데 뭐 그런 거 궁금하시면 문의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마지막도요. 우리나라에 참 오래 있다 보니까 참 여러 작업을 많이 한 거의 뭐 반 한국 사람인 이름도 뭐 바뀌어서 발음을 하는데 괜찮아. 아마 그냥 넘어가는 사람 중에 하나요. 우리나라에선 거의 다 C-O-N이라고 그러죠. 원발음은 C-O-N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C-O-N과 우리나라 뮤지션 이분도 참 메인 직업이 뭔지 참 여러 가지를 하죠. 참 능력과 해요. 성취 집안이 원래 그런가 잡다하게 관심이 많아서 그런 것 같아요. 성기완의 저보다 동생이에요. 저한테 형이라고 그러고 뭐 비슷하긴 한데 성기완과 C-O-N의 스트레인지 데이스 이 곡으로 마무리합니다. 내일 뭐 또 기다리시는 날이니까 기대 기대와 각오 많이 하셔도 돼요. 여러분들 이렇게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내일도 음악여행은 계속 이어집니다. 제 개인정보가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